8월 마지막 주 8월 30일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 함께 살펴 가겠는데요 오늘은 의미있게 구약의 그동안 살펴봤던 4천 년 역사를 살펴봤던 거의 마지막 말라기 말라기서를 살피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를 살피게 됩니다 아직 시가서 5번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시작한지 벌써 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시작한지 벌써 2년 6개월에 걸쳐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살피고 나면 신약의 역사 같은 경우는 세례이완의 등장부터 불과 한 100년 길어야 한 200년 정도의 시간인데요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한 400년 역사를 빼고 한 60번 정도 나눔을 가지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다 살펴보게 됩니다 꾸준히 계속 끝까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퍼즐 조각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없는데 또 아는 것도 없는 알쏭달쏭한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이제 점점 큰 그림들이 더 잘 맞춰가리라 보는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짜는 아니지만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다 조각난 퍼즐들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칫 좀 과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과장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이 성경의 메시지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역사적인 이 흐름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숲을 먼저 보는 그 일에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된 예를 들어 책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서를 맞춰서 보는 것이 전체를 바르게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순서만 우리가 맞춰서 이 이야기들을 쭉 맞춰만 읽어도 우리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자초지점을 알면 그 다음에 더 깊은 어떤 자기의 학문적 방법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런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원자로 믿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무어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법과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무슨 방언으로 적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상한 단체가 있었죠 지금 이미 그러다가 2단으로 드러난 그런 단체들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방언으로 적혀 있으니까 통역이 필요하고 그 통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누군가 하나님께 기름붐 받은 자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 추앙되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없고 꼭 그 정해진 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 다 2단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은 굉장히 훌륭한 성인들의 글이고 또 종교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도 대부분 교훈적이고 좋은 말들을 가진 그런 경전들이 있기는 하죠 세계의 성인들의 좋은 말들, 교훈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크게 그들의 경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다른 성인들의 말들처럼 무슨 교훈이 되고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볼 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어떤 아버지가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외침, 돌아오라는 그런 외침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잃은 자녀, 당신의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외침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지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전체를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무슨 방언이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없었고요 다만 역사를, 그 배경을 잘 몰라서 어려웠을 뿐이라는 거 또한 성경은 단지 종교적인 경전이나 성인들의 글이라고 하기에는 좀 내용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는 어떤 분의 안타까운 마음이다, 안타까운 외침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방언도 아니고 단순한 종교 경전이나 성인의 글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아버지의 안타까운 외침이라는 것 그래서 그 기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것을 우리가 늘 만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편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구약의 처음 창세기부터 우리가 다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지만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 인간에게 자유지를 주어서 아주 소중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조작한 어떤 그런 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까지 거부할 수 있는 또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당신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악함을 가능케 하는 것도 자유의지이겠지만 사실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랑이나 선, 기쁨, 참된 기쁨 여기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 유일한 것 또한 뭡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렇게 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하나, 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거라도 기꺼이 나만을 선택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유의지,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비록 자유의지라는 것이 잘못 사용되면 큰 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들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어 그 인간들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이 가진 고도의 능력에 의해서 조작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프로그램화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정한 자유지를 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즐거움이 있어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참된 인격적 사랑 이런 것들을 원하셨기에 우리를 인격적 경제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중과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창조된 그런 인간이 그 놀라운 자유지를 가지고 했던 첫 번째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었죠 그게 에덴 동네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거릴 때 그렇게도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죄된 일조차 몰랐냐 모든 계획을 알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이 겨우 이런 식의 역사를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초월적이고 전지전능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파워풀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고만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신이라면 그런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만 가지고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어떤 주종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먼지로 된 이 존재를 친구라 할 만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 하나님의 이런 뜻, 이걸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신과 인관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대해주시죠 그리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가정에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정 속에 한 생명이 한 어머니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산구의 고통을 통해 태어나서 아무런 요구 없이 부모님들의 무한한 사랑, 희생, 헌신 그것으로 이 생명을 책임져주고 그렇게 아이를 키워가다가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좋아한다고 아주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가게 된다고 해도 어떡합니까? 부모는 축복 속에 웃음으로 보내죠 그러다가 그렇게 떠나간 아이들이 피곤하다고 돌아와서 짜증을 부리고 무례하게 행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한박 웃음으로 끝없이 받아주고 또 자녀 스스로 욕심과 탐욕에 무너져서 사회에 폐를 끼치고 이렇게 이 사회에 참 어려움을 주어도 그것이 자녀의 탓이 아니라 자기의 탓이라고 하면서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끝까지 주며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런 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그런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신이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심판의 칼을 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욕을 먹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의 그런 원형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모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 곳곳에 뭐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그 영생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무의 실과도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먹지 말라고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알려주신 거죠 스스로 인간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 가바는 결국 파괴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 2장이 창조의 기쁨에 벅찬 소식이 있다면 그리고 곧바로 3장에 가면 그냥 타락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 말라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라기 구약의 끝까지 물론 계속되는 역사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죽음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노력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였고 성경의 이야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창조로부터의 사건들이 아니라도 7회급에서부터의 역사를 살펴볼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애타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과 눈물로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 진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에도 그 말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담긴 그 약속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을 펴보지 않았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마음에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말라기까지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보십시오 애굽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 영생과 축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주기적으로 이걸 읽고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진실한 의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었죠 그게 이제 BC 1440년경 신의 산에서 하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이게 주기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바르게 연결됐어야 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니에미아서를 통해 우리가 살폈었죠 여호수와 시대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온전히 이렇게 지켜진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그러니까 천 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니에미아를 통해 비로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진실한 뜻이 실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 배은망덕한 그런 이 역사가 그렇게 암흑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다시 이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신한산에서 맺었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이 가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시작이 돼서 뭐 열두 사도들과 사도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역사는 어땠습니까 로마라는 이 제국의 나라가 큰 제국이 온갖 핍박과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래서 박해를 받고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박해 속에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잘 견디면서 오히려 이 복음은 흥황에 갔습니다 흥황에 갔는데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이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런데 오히려 거대한 제국의 이 종교가 되어 가면서 점차점차 권력 유지였던 수단이 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중세의 이 천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천주교가 말씀을 맡았지만 이 성경은 오히려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천주교는 심지어 성경을 금서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BC 1229년 발렌시아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금서로 정해놓고 성경을 보는 자나 해석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죽이는 일들이 있었었죠 중세 암흑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AD 1517년경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열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심,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가 이 백성들을 주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제대로 된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사를 통해 볼 때 그거를 바르게 가르칠 사람들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열렸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교사들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과거 계속 자라왔던 습관들, 과거 중세시대와 다를 법 없이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전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은 거죠 중세시대 천주교의 사제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각색했다고 한다면 면제부를 팔아먹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 놓으면서도 이 성경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썼다면 종교 개혁 이후에는 이 목사와 교사들이 이 성도들이 결국은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본의 아니게 각색해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포치나 매치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성경 속에 전달된 하나님의 진실한 이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온전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요구를 채우는 그런 것들만 뽑아내서 먹고 그렇게 살펴가는 셈이 된 거죠 오늘날 신문지상을 통해 종종 보게 되는 이 교회가 우리가 불신을 받고 목사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강단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말씀들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각 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된다면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치고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예언이니 치우니 기적 시험이니 하면서 신비한 일들을 벌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과한 멸시와 천대를 그래서 받게 된 거죠 이게 순식간에 벌어지냐 지금처럼 천년, 이천년을 그렇게 흘러가면서 점차점차 이 말씀의 원래 자리에서 희석되어지고 희석되어지고 조금씩 희석되어지다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첫째, 제사장들, 사제들, 목사들이 강단에서 어찌 됐든 타협하는 삶을 살아온 거죠 강단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타협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둘째는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기보다 자기들의 원하는 것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일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에 처음 들어갔을 때처럼 또 제2의 성전이 세워지고 에스라 네에매를 통해 회복됐을 때처럼 또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교회를 세우셨고 말씀을 온전하게 하셨을 때처럼 또한 역사 속에 루터가 종교 기획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처럼 대부분 이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축복을 받았던 그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그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가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편한 대로 이것을 사용하게 됨으로 말 미야마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의 이름과 구절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 내용은 그래서 대부분 왜곡되어 있고 오해되어 있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지금 이 가슴 터지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 성경을 아무데나 그냥 뚝딱 피면 거기서 무슨 복된 어떤 복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드린 이 말라기라는 책도 거의 바르게 인식이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잘못 가르쳐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말라기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많이 없어요 아마 조금 설교들을 많이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말라기 하면 생각나는 게 아마 11조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 11조 하면 복받는다 이거를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말라기 3장 9절 10절 같은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라는 책은 무슨 11조 하면 복받는다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쓴 책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책이에요 이 안에 결국 그 11조 하면 복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쪼개보지 말고 그래서 말라기서를 역사와 함께 우리가 차분히 좀 살펴본 대로 읽어간다면 이 구절들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우리가 좀 살펴나가 보면 먼저 말라기서의 역사적인 기록시기 배경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에스라, 느헤미아의 역사와 같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서로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만 되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개혁을 단행했지만 오히려 환란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회가 무질수해지면서 마치 사사시대 패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나태하고 변질되어 갔죠 그래서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이 책임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강단에서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았듯이 그 시대의 제사장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전해야 되는 이 말씀 그대로의 사명을 회피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말씀의 진정한 가치에서 떠나서 자꾸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보통 잡혼, 이혼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또 가난한 자, 고아와 이런 사람들이 핍박받는 얘기 지금처럼 11조가 온전히 받쳐지지 않는 얘기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신 말씀의 이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의 이 기록 시기를 에스라 이후, 그러나 니에미아가 오기 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불순종의 사회는 항상 바르게 선 리더들이 떠날 때 나타났던 보편적인 증상이어서 말라기의 이 기록 시기는 아마도 에스라를 이어서 3차로 귀환했던 니에미아를 통해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성벽도 개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 시기 이후,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12년 사역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갔어야 됐는데 아마 그 어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에스라와 니에미아가 있는 동안은 말라기서에서 지적하는 이런 정도의 타락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말라기서의 상황은 결국은 이 상황들이 완전히 지금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틀어지는 상황인 것을 볼 때 니에미아가 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사역한 이후에 어떤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좀 타당성이 있겠죠 지금까지 살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명의 공동체 속에 바른 지도자가 있을 때는 늘 사회와 백성들이 바르게 가다가 이제 그 지도자가 없을 때는 이게 뭐 무너지는 게 순식간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이게 맨 바닥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런 현상들이 금세 나타나죠 포로 귀환 후에 다니엘, 스루파벨, 학계, 스가리아, 에스라, 느에미아 같은 이 리더들이 있을 때는 비뚤어진 역사의 방향이 바르게 잡혀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제 온전히 들어서는 것 같았는데 근데 저들이 없어질 때는 이게 또 너무 쉽게 그 방향이 틀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기 전에는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때 목사가 없어지고 또 교회 건물이 없어진다고 해도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른받은 주어진 이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열방의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다윗과 다니엘 같은 건강한 성도들을 계속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리더가 지금 없어졌다 이걸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에스라나 느에미아 같은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그걸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강한 리더라고 해도 그들이 무슨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늙으면 젊을 때는 단단했다가도 늙으면 또 약해지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구원된 이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말미야마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시대 속에 그 시대를 이끄는 느에미아 같은 강한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그리고 빠르게 가르치면서 이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세우는 이 사명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말레기 해설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모세부터 말레기까지 꼬박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었죠 모세를 보냈고 여우수화를 보냈고 사사들을 보냈고 400년이나 됐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사사시대 400년, 통일한국시대 120년, 분열한국시대 400년 계속해서 수많은 선자를 보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외에도 이름 없이 보내진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었죠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도 안 돼서 결국은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이 약속된 땅에서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기 위한 바벨론 칠십 년 포로 생활까지 겪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쓸데없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이켜 서서 다시 제1의 출애급처럼 데리고 오셔서 폐허가 된 땅에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위기 속에서 성벽까지 다 세워주시고 거기에다가 성경통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지금 다시 타락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 해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진맥진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같은 부분이 바로 이 말라기 시대 말라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좀 읽어야 그래야 말라기서를 바르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스럽고 갑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천마디 간신히 입을 열었는데 이 백성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께 대답하는 게 가관입니다 뭐 하나님께 그냥 왕왕거리면서 대드는 그런 이야기가 말라기서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라기서의 내용을 좀 보면요 1장 1절 여왕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왕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이 천년의 세월을 통해 설득하고 설득해도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착잡한 심정 이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절제 절제를 해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진심을 보이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 순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을 부릅뜨고 대들면서 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결과가 겨우 이 정도입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잘 알고 또 이 구절이 말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경고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보내시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 이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백성들 계속해서 그들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애쓰셨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극단적으로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또 이런 채찍을 맞지 않았다면 아마 애시당초 아예 끝났을 겁니다 그렇게 맞는 이유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드시는 매가 그 뜻이 분명한데 지금 이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그 말을 시작하니까 거기다 대고 대뜸 뭐 주께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고 덤비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 나 사랑해? 날 사랑하면 왜 때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다고 그랬었죠 이 한마디가 하나님 가슴에 얼마나 큰 충격과 쇼크가 됐는지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이 400년의 침묵기가 그런 결과가 아닐까 400년의 침묵기라는 이 기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이 말라기서를 또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렇게 거품 물고 덤벼들면 말이 많을수록 싸움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진심은 왜곡되고 감정만 곤두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게 더 이상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말라기 책 말라기라는 이 책의 분위기가 지금 이런 상황을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를 파악도 못하고 그저 무슨 11조 하면 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걸 근거로 삼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시작된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가슴을 긁고 또 긁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나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어떻게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다고 그랬죠 6절 또 그렇게 쭉 말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웃을 게 있겠어요? 이러는 거죠 7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것도 지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3절 14절 어찌 됨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너희의 봉험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괴롭혀 드렸다니까 하는도다 그리고 또 끝에 보면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3장 7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3장 8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이게 11절 봉헌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13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전능한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사랑 인내의 사랑 눈물의 사랑에 대고서 이렇게 흙먼지로 만들어진 이 존재들 거기다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인간들이 덤벼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라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면요 결국 항상 누구든지 인간은 자신의 그 이기적인 소원 자기의 욕심이 이렇게 앞서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직도 욕심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분화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그냥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심부터 좀 내려놓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기 소원과 욕심이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이해가 되질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만약에 들린다고 하면 그건 어떤 거예요 잘못된 소리 거짓된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사실 뭔가가 잘나고 정말 뭐 특별해가지고 택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 살폈습니다 16장에 보면 결국 길 가다가 누가 풀섭해다가 계집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탯줄도 안 자르고 피도 안 닦은 것을 내팽겨 쳐버리고 갔던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걸 주어다 하나님이 키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도 알지도 못할 그런 하루살이 인생 같은 그런 이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길거리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던 것을 주어다가 키웠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가 한 행동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어떻게 사랑했냐 언제 주인님의 이름을 멸시했냐 언제 예배와 재단을 더럽혔냐 우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하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2장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로 맺은 이 언약, 율법, 명령에 참된 의미를 알리고 전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에 대한 이 경고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보면 결국은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복을 따내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된 자들이 누려야 될 권리요 축복의 길인데 안전한 길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그냥 복을 받는 방법,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을 주신 첫 목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축복인 거죠 그들을 죽음의 강에서 건져낸 것만이 아니라 이 건져낸 자들이 건강하고 또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도 않으니까 바르게 지키지도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축복의 율법이 속박하는 율법이 되고 마는 거죠 자녀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지 않고 자기가 그냥 매맞는 이 상황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것과 지금 같은 겁니다 온날 교회에서도 그렇죠 함께 약속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며 달려가는 의도 이 의도는요 이 방법은요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기준 사명을 바르게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또 자꾸 이렇게 희석하고 변질시키고 있다 보니까 자신을 속박하는 율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땐 이 말씀이 귀했고 이 교회가 생명을 세워가는 이런 방법과 이런 약속들이 참 소중해 보여서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막 자기를 속박하는 무슨 족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 서약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식 할 때는 뭐 부모님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혼이 안 돼 그러면 부모님의 눈에 흙을 넣어서라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한 후에는 이게 점차 점차 희석되어 져 가서 나중에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다가 나중에 헤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계명과 윤리의 명령 내비기라는 신해선 약속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뭡니까 먼저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핵심은 내비기라고 했죠 왜 그래요? 신해선에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반복된 게 신명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를 통해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셨고 신약의 예수님도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목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르게 알아서 단지 구출라는 것, 프리프롬만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프리투, 그 하나님을 믿고 경애하며 이 땅의 열방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맨날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게 구원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깨어졌던 관계의 연결, 연결된 관계로 인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동행하며 그래서 그를 진정으로 경애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바른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도, 율법의 의미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하지 말고 변형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자기 욕심대로 행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희석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11조만 강조하고 돈 내라 하는 것만 강조해서 가르쳐더라는 거죠 그거 하면 축복받는다 이상하게 연결돼서 가르쳐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저 강단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같이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성도들 모두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배워서 바른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가슴에 품고 지금 강단에서 여러 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따라 바르게 흘러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이 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이방의 결혼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이 막 자기 정력대로 살려고 조강지처와 이혼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삶은 완전히 세상판인데 교회에 와서 그냥 헌물을 드렸다 11절을 드렸다 이것 때문에 나는 다 됐다고 물어보죠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와 봉헌물을 받으시 그런 봉헌물을 받으시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삶의 정력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여기서는 지금 아주 딱 집혀진 예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정의 예를 들어서 아내를 마음대로 대하는 거라고 그러죠 결혼할 때는 아끼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아내들을 자기들이 욕심과 정력 때문에 이 아내를 배반하고 결국 사기서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드지 않으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관한 자손을 얻거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공장에서 인간 공장을 만들어서 톡톡톡 찍어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딱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딱 한 사람 여자로서는 하와를 만드셔서 이 영혼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경관한 자손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처럼 대량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직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아마 창조된 그러니까 한 싱글로 창조된 천사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희생과 아픔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배우는 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배우는 게 가정인데 이 시대 때 이 가정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지금 이 가정이 너무 쉽게 파괴되는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의 희상과 배려와 오래 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하는 이 한 가정 이 지켜야 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 이것 자체가 벌써 가장 기초가 흔들리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못된 남자들이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쉽게 꼬투리 잡아서 뭐 이런 거겠죠? 오늘날도 말하면 몸매 관리해라, 섹시해라, 애들 잘 키워라, 어쩌라, 저짜라, 돈 벌어와라 가정과 삶에 충실한 이 조강지처들이 사실 아내들이 보통 직업을 놓고 가정에 들어왔을 때 무슨 탤런트나 이런 여자들처럼 뭘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걸 핑계로 어쩌면 다 쫓아났다는지 그 말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기 아내를 내쫓는 것은 살인과 똑같이 흉합한 범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력을 억제해라 그러니까 정력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쫓아내지 않아도 같이 살면서도 계속 아내의 이런 자기의 정력으로 말면 아내에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인간관계 중에서 제1차 관계가 남녀관계인데 이 관계가 그래서 물란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경관한 자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 미혼인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혼전순결 어쩌고 그러면 방송에서 아주 우습격이고 바보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육체적인 경관을 지키지 못하면 이 거룩한 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서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 경관한 자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3장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족질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7절 만근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내 말을 들으면 떡을 주고 아니면 저주를 법을 거야 이런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쁨의 복을 제대로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문제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물의 문제를 탁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참된 축복과 행복한 삶의 길은 오직 이 말씀대로 이 핵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는데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약속의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장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축복의 길로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과 자신의 욕심과 게으름과 타협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는 혼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3장에서는 이런 헌물의 문제를 통해서 분명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왜곡되어 있고 오해하고 있고 빗나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4장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보라 용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 같으리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신해산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윤리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화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이르리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질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마도 4장 4절 5절 같은 경우는 분명히 4절은 신해산 약속에 대한 분명한 그 이 그 다시 지켜야 되는 그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5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여화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마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해 본다면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살렘이 완전히 점령되면서 백만 이상 죽어가는 그런 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전에 내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그랬죠 엘리아 엘리아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세대의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포기가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해 가시겠다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진심을 모두 다 보이게 될 텐데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다는 거죠 창조로부터 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모세를 통해 신해산에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언약하시고 지금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약속하시면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말로 돼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극한에 올라가 있고 완전히 오해되어 있으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세례의 요한이 결국 이 땅에 보낼 거다 오기까지 침묵하시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배엄망덕한 흙먼지 존재밖에 안 되는 흙먼지밖에 안 되는 이 존재들을 그 죄악 속에 즉각 처벌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창조 때도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된 인간들이 복된 삶을 살라는 것이었어요 창조의 그 세계를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자기 죄를 죽어갈 백성을 다시 살려서 이 신의 산에서 하신 이 약속 신명기의 약속 내위기의 약속 이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축복된 삶을 살라고 정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지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씀도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진심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변치 않는다라는 거죠 이 가슴 아픈 슬픈 대화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이 이런지하여 묵살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체크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정말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까지 여기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그냥 종말로 가셔도 되는 그런 상황 지금 사실 계속 반복되었죠 역사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오셨는데 그랬는데도 결국은 이 말라기의 이 시대 이 백성들이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담긴 이 말라기서인데 이런 책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고 11점은 복받는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귤의, 법도, 명령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늘 반복됐던 것 절대로 절대로 있어야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 약속, 귤의, 법도, 명령의 가치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1조 땅전 하나 안 떼먹고 철저하게 바치고 안식일, 금식 철저히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였습니다 물론 11조나 이 첫 수입은 당연히 바치는 것이지만 11조보다 더 중요해,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모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도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런 중심의 마음이 없다면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독사의 자식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한 의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살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살피냐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진심을 만날 때까지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심과 진심의 만남은 거듭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의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다 이거는 좀 심한 얘기로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부족해서 연약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과 이 역사 속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걸어가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우주 꼭대기 깊은 바닷속 심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지 않다? 바로 너희 옆에 있다 너희에게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꾸준히 살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꾸준히 걷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구약의 끝, 이 말라기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역사로 봤을 때 거의 400년이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이 400년 동안 아마도 하나님은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언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다시 이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아마 노심초사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0년의 침묵이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400년 침묵기는 다루질 않죠 왜냐하면 성경이 아예 다루질 않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피다 보니까 이제 이 400년을 다루게 될 텐데 이 4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준비하셨고 이 하나님, 이 막혀있는 이 마음들 속에 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먼저 시가서 다섯 권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 말라기 끝,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온기까지 400년의 침묵기를 신구약 중간세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살펴 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들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4천년이 지금 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 봐 왔는데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짐실되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능력과 힘을 가진 어떤 힘, 신, 나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온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단지 어떤 능력을 가진 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로 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세상의 욕을 먹어가시면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를 임무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깊이 이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우리가 살펴본 걸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가슴 아파, 하나님의 절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시작된 결혼의 서약이 그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기로 한 이 서약이 족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이라이트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명령과 귤의 그 약속들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 이 하나님 백성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임을 알고 그 편지를 통해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압도록 기도하시고요 내게 주신 자유지를 통해 방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소홀히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이 잊지 않고 하나님 강단에서는 오직 말씀만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살펴보며 더욱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주님의 말씀에 파수꾼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다같이 2, 3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같이 2, 3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임을 잊지 않고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통해 깊은 우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자유지 너무나 축복된 이 축복 진정한 축복 이것을 통해서 방종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정확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늘 소홀히 되어 오고 하나님 그렇게 외면하며 살아오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이유를 잊지 않고 하나님 진정으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신 내 삶의 터 곳곳에서 진정한 하수꾼의 역할을 하며 진정한 보금자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 된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된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